연겸! 어디가 사면 안 된다? 왜 저래? 여기가 어디나면 사름이 끓였어! 이런 걸 우리끼리 있을 때 하고 예! 예! 파이럿! 예! 예!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에버글로가 찾아온 곳은 바로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입니다! 우와!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골 마델에 나온 우리 에버글로의 코스대로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 수원시 행궁동에 가볼 곳이 너무너무 많다고 들어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한번 여행을 해볼 건데요 저 시연팀과 아샤팀! 아샤가 또 수원 출신이잖아요! 수원하면 아샤지! 그래서 사운된 삶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제 팀은요! 저랑 미아랑 온다고요! 아샤는? 네! 제 팀은요! 저랑 이런이랑 이현입니다! 맞아! 자! 다들 준비됐죠? 당연하죠! 가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렛츠고! 어디 가! 몰라! 몰라! 일로와! 아 근데 여기 산책하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맞아! 딱 나와서 걷기 진짜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 밥 먹고 산책하고 여기가 데이트 장소 되게 유명한데 오늘 데이트 한 번 하실? 좋다! 저기 봐! 저 중심에 다 모여있어! 우리! 보이려나? 보인다! 보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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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다! 어 그니까 뭔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 같아 뭔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 같아 약간 우리가 그리던 이상적인 그런 모습 음.. 여건인가요? 산책하는 길 옆에 이렇게 어 맞아 쭉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뭔가 딱 겨울 되니까 약간 겨울 분위기가 수원처럼 엄청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공기가 되게 맑은 느낌이야 저희 목적지 어딘가요? 저쪽으로 가면은 활 체험을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야 전통 찻집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답니다 걸어 가볼까요? 좋아! 우리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저희 또 이제 할아버님께서 어울릴까? 잠깐 자리를 비켜드려야겠다 맞아 이런 손실한 리뷰에? 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그니까 나는 왜 그니까요? 오랜만이 아닌가? 전 처음 와봐요 저랑 같이 와보셨나 봐요 우리 우리랑 함께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우리 따라 오는 거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거의 내 달리기 실력이랑 비슷해 언니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 야 둘 다리 나 둘 다리 아 나 우리 여기서 노래 불러야지 불러줘야지 여기 노래 부르거든요 여러분 Go some more 감사합니다 진짜 유명하게 웃지마 자 이런 거 우리끼리 있을 때 하고 아유! 울려 울려 여기가 어디냐면 바람이 끓였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수원의 황홍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황홍문에서 바로 이곳 수원천을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진 풍경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이세요? 진짜 예뻐 우리 여기서 사진도 찍어줄 때 안 오랠까요? 되게 신호쟁이 우리 포에버도 많이 많이 와서 예쁜 사진도 담고 수원 만들어봐요 맞아요 우리 포에버도 우리가 왔던 여기서 이제 인생샷을 건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안녕 감독님도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방화수류장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또 어떤 장관을 펼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길이 좁으니까 피스티브곡 무감군 아 여기야! 가자 여기다 여기가 방화수류장인가 봐 보물 1709호래요 오 보물이네 보물 여기가 이제 이 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이제 방화수류장이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곳이 인공저수지라고 해요 명칭으로는 용연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연도 수원에 팔경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곳에 꼭 방문하시면 이 용연 그리고 방화수류장에 오셔서 이 풍경들을 관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와도 좋겠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뭐죠? 자 이 용연에는 네 보름달이 되면 네 개의 달이 뜬다고 해요 과연 이 네 개의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힐? 어떻게? 말해봐 언니를 사랑하는 달? 포에버를 사랑하는 달? 이런 언니는? 에버그로를 사랑하는 달? 달이 아주 많네요 그럼 이제 슬슬 옆에서 둘러볼까요? 아 그래? 미안 내가 아까 여기 이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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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뭐라고? 용연 잘했어 용연 용연 어디가 찾으면 안 된다 용연 잘 있어 용연아 용연은 다음에 또 올게 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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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갑자기 노래는 아닌데 이 문장이 생각났어 어머니 안녕 뭐예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저 햇빛이 저수지에 반사판처럼 비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생각난 문장은 우리 포에버의 눈동자에 건배 아니 저기 우리가 아 갔다 왜 이렇게 웃어? cheers 우리가 벌써 수원에 와가지고 수원천도 보고 맞습니다 위에서 또 이렇게 용연도 보고 수원의 8경 중에 두 곳을 벌써 봤는데 앞으로 남은 오늘 우리가 갈 곳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플레이스가 정말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준비했길래 특히 이런이가 좋아할 것 같은 어? 그런 플레이스가 있어? 있죠 기대가 됩니다 아주 아주 이제 곧 갈대밭이에요 여러분 포토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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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완전 예쁜데 자 이제 언니 차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완전 오케이 여친짤 조명이 아 뭐야 그 자연스러운 알지? 아 너 왜 저래? 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미쳤다 언니 어? 그대로 있어봐 옆으로 좀 가봐 다리 벌리고 있어 일어나 아 우리 쇼타를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일 sofa 않습니까ips group blog ok 오늘 나AY 선생님 예전 아롱 엉 இ 지cale 쵸 quê